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8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조간신문에 모두 일면 톱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서 환담을 나누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행보나 말은 나름의 그런 각별한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번에 윤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방문에 대해서 어떤 그런 해석을 하고 계신지는 궁금합니다만 저는 오늘 조간신문의 온라인판의 톱기사들이 다 윤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방문을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는 jtbc가 제기했던 그런 태블릿 pc 의문스러운 그런 태블릿 pc가 박근혜 정부를 몰락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이 사건에서는 수사반장 역할을 담당했던 윤검사 윤석열 검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구원이 있지만 두 분이 화해하는 모습 때문에 모든 그런 댓글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좋게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볼 때 윤 대통령이 상당히 다급하시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얻을 수 있으면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총선도 다가오고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주 모든 신문들이 윤 대통령이 이번엔 박근혜 사저갔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언론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배울 점을 국정에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을 중앙일보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동아일보도 아주 대대적으로 보고하고 조선일보도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어디를 보더라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는 별로 없죠. 대표적인 댓글을 소개하게 되면 t님께서 염치가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설문조사지 않습니까 382명이 찬성하고 10명이 반대를 하는 거니까 대부분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는 것 자체가 염치가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걸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이 382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상당히 어지럽다 이런 부분에 또 그러니까 지금 t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치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에도 좀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라가 무척 어지럽다. 이런 세 가지 내용에 동조하시는 분이 382명이나 되고 그 다음 시인님께서는 내년 4월 11일 총선에서 국민의 신당을 전폭조로 지지하여 200석을 확보해서 국가발전 장애물을 제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맹예를 회복하고 이런 내용에 또 71명이 찬성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댓글에서 읽으면서 윤석열 정 대통령이 이제 뭐 좀 다급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또 행보를 보게 되면은 그러나 항상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든 아니면 나라의 문제든 간에 그 문제의 해법을 찾을 때는 우선되어야 될 것이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이해하고 그리고 현재 상황을 이렇게 불러일으킨 원인에 대한 진단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인에 대한 진단이 굉장히 필요한데 자 이 보시게 되면은 뭐 현재 지금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거나 이렇게 해서 2024년 총선에서 기대하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저로 찾아가는 것이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진짜 중요한 문제를 윤 대통령이 간과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외면하고 있는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끝났던 2023년 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까지 포함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투표에 참여하신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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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를 주문을 받아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거죠. 그 문제는 제도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고 인적청산이 뒤를 따라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하고 거의 절대적인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침묵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절을 방문하거나 소통을 강화하거나 민생현장을 방문한다고 해서 전혀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성으로 동문서답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윤 대통령이 2024년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을 해 가지고 본인 자신에 대한 그런 탄핵 위협을 제거하고 그리고 일군의 정치 세력이 개헌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문제를 솔직하게 직시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런 것에 이제 이바지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병호 tv도 계속해서 가십성 그런 기사보다도 좀 심청 보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내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엊그제 보셨습니다마는 국민의 힘이 갖고 있는 여러 명의 주요 그런 후보군들 가운데서도 나경원 그런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국민의 힘이 내놓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지 않습니까 그 경쟁력 있는 후보도 2024년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조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만 부풀리게 하더라도 낙선된다는 것이 그냥 숫자 분석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가상 상황을 이수진 후보하고 붙는 경우에 7.5%의 사전투표율 부풀려 가지고 확보된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전부 더블당 후보에게 집어넣어 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같은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 그런 조작작업이 2024년 총선에 이루지게 되면 국민의 힘이 가장 자랑할 만한 그런 에이스에 해당하는 나경원 후보까지도 낙선한다는 그런 결론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민간인이 다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제시하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이 문제의 위중함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여러분들 아랑곳 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청하는 거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경원 후보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전투표 부풀리기 수준을 그러니까 좀 낮추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결국은 2024년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통합선거인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 부풀리게 하지 않더라도 3% 정도만 부풀리를 하더라도 나경원 후보가 탈락하지 않습니까 261표 차이로 이렇게 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결과는 나경원 후보가 이수진 후보가 맞붙는 그런 가상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그 어떤 종류의 총선 전망보다도 정확도가 높을 수가 있죠 왜 그렇고 하니까 여론조사 기관처럼 자기들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고 선거 갈리비언회가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라는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나경원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안철수 씨한테 당신 입을 담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 노원병에 출마했던 그런 이준석 씨 이준석 씨는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국민의힘의 브랜드를 가지고 출마해서는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원병에 다시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의 그런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고 경쟁 상대자도 4.15 총선에 맞붙었던 김성한 더블당 후보를 가정하더라도 전부 다 패배하거든요 2% 이상 정도만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를 통해 가지고 확보된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김성한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강서구청 보궐선거 방식의 새로운 사전투표 조작 방식이 도입되게 되면 2024년도에서 그야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준석은 당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만 여러분들 부풀리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김성한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주더라도 946표 차이로 패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인데 이렇게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 가지고 획득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종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사전투표 제도가 현재처럼 유지가 되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대패를 국민의힘은 피할 수가 없다 대패가 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낸 탄핵 저지선이 여러분들 허물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개헌 저지선을 허물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다 외면하고 그냥 지역 안배를 어떻게 하고 공천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누군가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간에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서 따뜻한 환대를 받고 또 두 분이 그렇게 현안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뜻깊은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선거 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득표수를 제조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고 있다는 그런 엄중한 그리고 대단히 위험한 그런 사실을 윤 대통령이 하루속히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것을 예당과 해비해서 다음 총선에 이전에 그런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당일 투표에 선거인 명부가 있는데 사전투표는 왜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그 많은 선거가 있지만 사전투표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전투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선관위가 여러분들 결정하기 나름인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도가 대한민국을 소위 선거 부정의 그런 옥죄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재차 오늘 윤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방문 소식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라 영어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Kongs나 bail이 대부분의 은혜과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라요 감사합니다.